근데 뭐예요?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합성함수라는 건 딱 이것 하나는 기억하자. 뭡니까? F 합성 GX라는 건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는데 항상 연산 항상 사고 계산하는 건 뒤에서부터 하는 거야. 아 F 안에 GX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G부터 하고 그다음에 F를 거친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함수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함수는 숫자가 들어간 상자입니다. 선생님 얘는 뭔데요? G부터 하고 F하라는 이야기야. 첫 번째. 여기 F라는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여기에 G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첫 번째 이 사고를 할 거야. 이런 상황이야. F 먼저 하고 G 아세요. 어 바뀌었네요. G 먼저 하고 F하세요. 여기 G를 먼저 하고 그리고 F를 아세요. 이런 거지요. 들어갑니다. 뭐가? 0이. 여기 딱 들어갔어. 근데 G라는 상자는 봤더니 규칙이 두 개가 있네. 아 0보다 작은 애가 들어오면 위에 규칙 2보다 작은 애가 들어오면 위에 규칙을 따르고 2 이상의 애가 들어오면 아래 규칙을 따라. 2보다 작은 애가 들어오면 그 숫자에서 2를 빼. 2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들어오면 그 수를 제곱해. 이런 거죠. 0이 들어갔어요. 뭐가 될까?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어요? F에 들어갑니다. F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수에다가 A를 더해.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되는 거지요. 저거 되겠어요? 됐죠? 그럼 선생님 이 두 번째 있는 예를 한번 이해해 볼까요? 이제 두 번째 있는 이 모양 두 번째입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F가 있어요. F가 위에 있어. 그리고 아래에 G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길쭉하게 그렸어요. 두 개로 이렇게 그렸어. 생각. 이 두 번째 상자에도 똑같이 0을 넣을 겁니다. 얘는 G를 먼저 하고 F를 하는 거고 얘는 F를 먼저 하고 G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건 알아요. 합성 함수에서 F 합성 G와 G 합성 F는 원래 같지 않아.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왼쪽에서 하나가 나왔다고 오른쪽에서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일반적으로 다르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니? 0이 들어갔어. 근데 F는 걱정할 거 없죠? 0에다가 A를 더합니다. 얘가 A가 되어서 나오는 거지. 근데 문제가 G예요. G는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규칙이 다른 거야. 규칙이 달라. 선생님. A가 들어오는 수가 A가 2보다 작으면 A에서 2를 빼서 나와요. 근데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A의 제곱이 되어서 나옵니다. A가 2보다 큰지 A가 2보다 작은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경우. A가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경우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A가 2보다 작으면 왼쪽에서 나온 얘랑 A가 2보다 작으면 얘를 더하는 거겠네요. 마이너스 2 플러스 A랑 그리고 A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거네요. 근데 그 합이 십이래요. 합성함수 값들을 더하면 십이 되더래. 됐죠? 계산 2A가 얼마입니까? 넘어가서 십삽니다. 따라서 A가 칠 이렇게 됐는데.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체크 해봤더니 A가 2보다 작다고 했는데 A가 7이 나왔네. 말도 안 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그럼 A가 2 이상일 때는요? A가 2 이상일 때는 왼쪽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나왔죠? 오른쪽에서는 A제곱이 나왔습니다. 얘가 더해서 십이 되는 이런 A값은 존재할까? 그걸 찾는 거지. 전개 A제곱 플러스 A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12는 0. 인수분해하고 보면 A 더하기 4와 A 빼기 3. 얘가 0이 되는 거지. 어? A값을 두 개가 나오네. 얼마 나와요? A가 마이너스 4 나오고요. 또는 A가 3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예요? A가 2 이상일을 찾고 싶어. 얘 안 되네. A가 3만 된다는 거지. 됐지? 합성함수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수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를 어렵게 생각할까 봐 제가 상자를 직접 그려가면서 상자 두 개를 연이어 닫아서 그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죠.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F랑 G라는 게 있는데 왼쪽은 G 먼저 하고 F 하는 거야. 오른쪽은 F 먼저 하고 G 하는 거죠. 근데 추측이 두 개로 나뉘어지네? 나누어서 생각.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어서 A가 얼마인지 각각 찾아봤더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애들 다 빼고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찾았습니다. 됐죠? 이십육번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정리했고요. 이십팔번으로 이십칠번으로 갑니다. 이십칠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거듭제곱근 그리고 지수법칙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우선 수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이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우선 수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